도착하면 마스크 버리고 손 바로 씻고 나는 근데 가끔 마스크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한 번 더 쓰고 싶어 안 돼요 그거는 나갔다 왔으면 한 번 쓰는 거면 그냥 끝이에요 you have to 버려 근데 내가 마스크를 가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나 보는데 깨끗한 거야 아니야 언니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미세먼지? 미세세균 발? 발? 발 먹어야 하는게 발 먹었어 발 먹었어 발 먹었어 웃겨 쟤 얘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무지 알지? 내가 언니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무지 알지? 초성 주세요 초성 퀴즈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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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음 시음 자 세 개 시작 미소 만석 묘사 와우 묘사가 뭐지? 미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일단 저 처음 왔을 때 의사소통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저랑 영어로 쓰지 말래요 대화하지 말래요 한국어 빨리 늘어야 돼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는 거는 야 돔 야 돔 야 돔 야 잘못 들었어 야 돔 야 뭐라고 아무리 천천히 내가 뻥 뚫리는 거라해 뻥 뚫리는 코 냄새 코 이상하게 야 아 야 조만간 저만 아 AFTER ALL AGO EVERY SINGLE DAY I have to like, Oh Rosie can stop?! and I was like so mad at her and I was like Why? Why were you mad at me before? I don't know 갑자기 계속 아 Eu mei I remember I remember I have to say 짜증나 you're so annoying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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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the funniest story 모든 story 저는 짜정맨을 부르려고 했다 그게 너무 놀랬어 근데 저는 짜정면업 짜정면업 우리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행복했고 짜정면업 짜정면업 거짓 인생 왜 이렇게 작아? 거짓 인생? 아니 거짓 나예요 아 거짓 인생 이거 뭐예요? 장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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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김치누는데 된장 한 명씩 그거 해야지 담력 얼마나 안 무서워하는지 테스트하는 거 나 무서운 거 일부러 리사 좋겠다 이거는 한국 단축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양 장 피 계속 양장 피 양장 피 양장 피 귀여워 양장 피 다음 게임 네 과자 이름을 주시겠어요 과자요? 과자 한국 과자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잘 알아 진짜 모르겠어 의자 아니구나 치컵 맛있대 치컵이 뭐예요? 치컵 몰라? 치컵 뭔지 몰라? 치약이 업그레이드 돼서 치컵으로 왔잖아 치컵? 응 먹을 수 있어 치약이 업그레이드 돼서 너 치컵 무시하는 거야? 응 왜 치약 쏘아지? 왜 치약 쏘아지? 리사 컴온 넌 느리다 너 진짜 느리구나 너가 근데 그걸 놓쳤어? 셀포라 많이 갔잖아 왜 치약을 쓸 수 있지? 거기서 치컵 팔아요? 응 요즘 다 치컵 쏘 광고 못 봤어? 치컵이 몰라 어떡해 안 헹궈도 돼 진짜? 아직 멀었어 리사 요새 좀 유행은 없어요? 치컵? 아니 치컵 말고 딴 거 유행어? 네 없는 거 같아 없어? 너 하나 만들어줘 너 먹어봤어? 너무 안 먹어봤어 야 그런 득템을 왜 나한테 안 흘려줘? 득템 뭐라고? 그런 득템을 왜 나한테 안 흘려줘 어디 갔어? 뭐야 나는 오늘에 많이 놀고 물을 조금씩 물을 안 들어 물을 안 흘려줘 그땐 한국말 한마디도 없었고 그때는 한국말 한마디도 없었고 안녕하세요 볼게 모르고 그래서 뭔가 되게 완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오 고구머히로 오 오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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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ídeos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